지난 10월 17일, LA 한국문화원은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데이빗 베누아의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손류 콘서트를 콜번스쿨 집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공연에는 18명의 체인버 오케스트라 단원이 참여하여 에드워드 엘과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헨리 만신이의 문 리버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 모은 곡인 The Letter From Your Childhood 등을 연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 시각장애인 체험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맡고 있는 이산기입니다. 저희 오케스트라는 2007년도에 전반에서 11년간 활동해 온 오케스트라인데 시각장애인 13명과 비장애인 8명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 오케스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있는 장애인 연주단체로서 LA에 와서 우리 교민들께 또 LA시민에게 우리 대한민국 시각장애인들의 음악적인 역량을 연주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참 좋은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고요. 우리 교민들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우리나라에 대한 장애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오케스트를 만들어서 11년을 400여 회가 넘는 연주를 할 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연을 처음 보시는 LA에 있는 미국 시민들께는 우리의 우수한 음악, 음악의 열정, 사랑, 우리가 잘하는 모습, 연주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멋지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한 감동, 말 그대로 We can do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2부 공연에서는 재즈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베노아와의 협연구, 영화 썬플라워 주제곡인 Loss of Love, 오즈의 마법사의 Over the Rainbow, 그리고 러브스토리의 메인 띰음을 콜라보를 연주하였습니다. 3부 공연에서 한국의 유명한 My friend Andrew, he's a Korean, and he promoted me in Korea a few years ago and wanted to do something with the orchestra, so he and I met when I was in South Korea last summer and talked about it and I said yes, I wanted to do it. sum we decided to work together that's how it happened interesting not working with a conductor having visible cues so we really had to rely on the rhythm listening and so we had to feel everything together and I felt it really came together very quickly they were just listening so well they really were right with me and I was with them and it just felt really good 공연 말미에는 모든 조명이 꺼지고 암전이 된 상태로 오직 귀로만 음악을 감상하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만의 특별한 암전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유녀인 아리랑 메들리를 오케스트라 영어로 풍목한 아리랑 아리랑 연주를 끝으로 이번 공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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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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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